안녕하세요, 찐빵만두입니다 오늘은 크림김치볶음밥이랑 통돈가스 같이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, 찐빵만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먼저 먹어볼게요 돈까스 돈까스 먹어볼게요 돈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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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 으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요리 꼭... 먹 dumping 바삭 너무 맛있어 음... 진짜 맛있더라구요 치즈가 더 맛있는데 큰일 났다 바삭바삭 다진다나 딸회 이 파는 아이스크림을 잡은 게 detective 싸우면 아이스크림 치즈볼 이번엔 기름이랑 보내가 없었네요 주운 다음엔 마늘은 정말 맛있었어요 어디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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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! 어, 이따가! 육즙! 너무 맛있게 드셔라 아주 맛있게 드셔야돼 너무 맛있어 많이 먹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... 저는 이 소스에 맛을 좋아해요 제가 더 좋아하는 소스는 굴을 수놓아라 소스는 고소해서 소스는 물에 들어가서 고소한 소스는 고소해서 고소한 소스는 저는 처음 먹으면 저는 이 식사에서 먹은 편이에요 그때 양념에 먹은 편집은 근데 왜 맛있지? 오늘은 미친 시간을 먹으면 안 먹은 편집이에요 고기에는 안 먹으면 더 맛있죠? 아이콘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이콘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이콘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청양고추 참기름 양념에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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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저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취득한 표정으로 볶음면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은 정말 달콤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걸로는 뭔가 매콤하고 아.. 마카롱 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